일단 그 값을 갖지 않는데 그럼 일단 먼저 미분을 해보자 f' x는 3 2-4 x 제곱 플러스 6b-2에 x-3a 그러면 이제 얘가 2차함수니까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거나 이런식으로 될텐데 그 값을 갖지 않으려면 x추가 일단 만나지 말아야지 혹은 접하면 요런식으로 접하면 부호 변화는 없는거잖아 요리로 진행해 갈 때 그러니까 판별식이 f' x의 판별식 d가 요렇게 되거나 접해도 되니까 0 2가여야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여기서 끌어내서 써주면 9 여기 반해서 3 제곱한거야 플러스 9a a-4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런데 양쪽 9 나눠주고 그런데 얘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주려고 양쪽에 4를 더해줘봐 그러면 a-2의 제곱 플러스 b-2의 제곱은 4보다 작아 근데 이걸 익숙하지 않아? a랑 b를 x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중심이 2,2인 반지름은 2인 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r 제곱 넓이는 4파이가 되겠네 4만원 5분 후 5분 후 where blood of thesten 4분 5분 5분